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400km, 한 25일 정도 달려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산타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또 저희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 또 아니면은 생각이 좀 바뀐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산타페를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앞부분이었어요 이 앞부분이 현대기아에서는 좀 잘 안 나오는 박시형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좀 더 야생적인 느낌도 있고 또 세련된 느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앞부분 사실 호불호는 거의 없이 좀 잘 뽑아졌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여전히 마음에 듭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한 1400km 정도 탔는데 이게 적은 키로 숫자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캠핑으로도 사용을 해봤고 짐차로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일단 옆면부터 한번 봐보시죠 옆면은 좀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옆에 이 루프바 같은 경우는 도심형하고 다르게 이 밑에 구멍이 약간 이렇게 있는 3점씩 루프바가 있는데 이게 캠핑에서는 좀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스트링 연결 때도 좀 좋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못해봤습니다 아마 곧 사용해보게 되겠죠 저는 사실 이 루프가 좀 마음에 들어요 산타페가 다른 SUV하고 차별점을 둔 것은 바로 이 어시스트 핸들인데 사실 저희 어시스트 핸들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루프에 접근을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었으면 한 번씩이라도 사용을 해봤을 텐데 저희는 아직 루프에 뭐가 달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용은 안 해봤지만 완전히 유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약간 계륵 같은?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왜 있지? 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 뒷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고 좀 많이 까이는 부분이죠 저희는 1400km 운행을 해보면서 짐차로도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캠핑카로서도 사용을 해봤어요 아직 차박으로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그것도 곧 한 번 조만간 해볼 겁니다 이 뒷부분 정말 많이 까이는 부분인데 저희는 사용해보면 사용해볼수록 좀 더 좋다라는 이미지가 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전체적인 평가 제 주변 지인들부터 모든 평가는 다 같았어요 일단은 짐실키가 너무 좋다 그리고 사용해볼수록 공간감이 굉장히 좋다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뒷부분은 디자인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근데 얻은 공간감 그리고 그런 실용적인 느낌들이 저는 좀 더 저희 성격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로 들어가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현재까지 1417km 달렸네요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저희가 1000km 넘는 운행을 해보면서 아직까지 기능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산타페에 대한 평가가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몰았던 차가 승차감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 있죠 내부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소형차였기 때문에 더 느끼는 체감이 더 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 기능상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만족감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실내에 있죠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 플러스가 적용된 피칸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선택하니까 특이하게 이 천정이 블랙이더라고요 이게 블랙스웨이드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지금 처음 사용을 해본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아직까지는 큰 느낌 없이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주행에는 조금 연비 잔치에는 불리하지만은 저희는 고속 주행을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고속 주행을 할 때 특히 고속도로, 고속화 도로를 갈 때 HAD2라고 하죠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꽤나 신뢰성이 높았었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있는 건 없었고요 그런다고 해서 막 전방주시를 안 하거나 막 엉뚱한 짓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는 보조적인 역할이니까 그거를 한번 보조를 받으면서 운전을 한 1400km 운전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정말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했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산타페 스마트 크루즈 기능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정말 만족스러웠던 거 있죠 이 옵션들, 아주 좋은 옵션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 눈에 확실히 띄었던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편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옵션이 바로 이 센터패시야, 바로 무선 충전 부분입니다 이게 저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패드 두 개, 그리고 이게 완전히 개방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 정도로 유용한지 몰랐어요 특히 동승자가 있을 때 너무 편합니다 이거 뭐 충전으로 약간 뭐 실랑이를 버릴 일도 없고 그냥 둘이서 이렇게 놓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충전이 되거든요 문이 다 닫혔을 때 지금 이거 충전이 작동을 하는데 저는 촬영을 위해서 잠깐 열어놔서 충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원래 산타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현대차, 현대기아에서는 특이하게도 무선 연결을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업데이트로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드디어 무선으로 현대기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즉, 여기 지금 무선 충전 패드하고 이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과의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제일 편했던 시스템이 뭐냐 하면 저는 이 무선 충전과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이 된다는 거 이게 저희는 1순위로 뽑을 것 같아요 실사용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P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 차에는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는 이게 아직 운전 미숙하고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파킹 어시스트에는 또 주차 보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차 보조 시스템 비록 앞뒤로 밖에 못 움직이지만 저희는 그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산타페가 이게 어쩌면 약점이면 약점이고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특이하게 트렁크 공간은 열려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조금 더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굳이 차를 타지 않아도 되고요 주차 공간 대부분의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봤거든요 문을 열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진짜 옆에 걸릴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차체가 좀 큰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차들이 다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껴 있을 때 작동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굉장히 보수적인 작동으로 들였는데도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거나 내릴 때 좀 더 유용하게 파킹 어시스트도 사용해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이 이 양방향 콘솔이에요 이 양방향 콘솔이 생각보다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이 콘솔이라면 약간 잡동 사이드를 넣어놓는 게 되는데 이 양방향이 되는 거 덕분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소형 트렁크처럼 사용을 해요 이거를 특히 뒷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대략 한 달 정도 산타페와 함께 해보고 좀 좋았던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기능상에 크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저도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능상에 문제는 없었고 외관상에, 저희 얼마 전에 하자 영상 한번 올렸었죠 하자가 외관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눈 감으면 좀 참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가 기능상에서 또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고 기능들도 많이 사용해 봤기 때문에 조금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지금 승차감 같은 것도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탔던 차와 비교를 한다면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하고 전기모터가 넘어가는 시점도 굉장히 좋은 딱히 구분이 가진 않아요 전기모터로 작동을 하는 구간이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소형 승용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꿀렁임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훨씬 적어요 저로서는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만큼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차는 저희가 뭘 해도 기능상의 문제만 없다면 만족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게 좀 더 익숙해진다면 이제 단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겠죠 또 그때 이런 경험들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 거는 이 차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옵션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차는 프리스티지 옵션이라기 때문에 옵션들을 조금씩 하나씩 넣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거 하나는 넣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여기 앞에 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존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고요 지금 얼마 전에 업데이트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되면서 지금 티맵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됐거든요 저도 약간 티맵에 집착을 한 거긴 한데 티맵까지 된다는 거를 미리 알았다면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무조건 넣었을 겁니다 그게 조금 제가 옵션 선택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이번 산타페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버릴 옵션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냥 고민 없이 캘레그리피를 가도 후회하는 옵션은 없을 거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저희 산타페 1000km 이상 주행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어요 지금은 칭찬일색이라고 하지만 조만간에 깔릴도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서 너무 좋은데 저희가 하자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하자 진행 상황이 너무 느려요 아직까지도 도장 문제 해결을 못했고요 내장재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좀 느린 진행은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만납했고 또 이 차 더 사용해보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처박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뵙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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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